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석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는 이제 인재가 남아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은 제쳐두고 대권을 향해 떠난 국무총리의 빈자리를 또다시 돌려막기 인사로 채우는 것입니까? 3권 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 수장을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더니 이번엔 여당 대표로까지 출마했던 전직 의원을 총리에 지명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했던 2차 가해자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다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장관교체 대상자들 중 고작 몇 명만 바꿨고 경제실패의 책임을 물어 진즉에 경질했어야 할 경제부총리는 유입시켰습니다. 국면 전환을 위한 국민 기만입니다. 보궐선고로 드러난 민심에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던 대통령의 각오는 과연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과 청와대가 현실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떠나간 민심을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질 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가려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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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